2004년 새해에는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날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어바우 스타크래프트 설날 특집입니다. 지난주까지 방송에 드렸었던 어바우 스타크래프트 2위기 총결산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셨었던 숨겨진 뒷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바우 스타크래프트의 뒷이야기가 있다면 저를 포함한 3명의 진행자들에게서 나올 수가 있겠죠. 명캐스타라고 불리우는 김찰민, 그리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성파 해설이라고 불리우고 계신 이승원, 그리고 재미있는 해설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저 임성춘까지 그동안 엔지 및 재미있었던 일들을 많이 많이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지켜봐주세요. 게임 방송의 진행자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 어바우 스타크래프트도 거기에 1위기를 담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막중한 의무감을 가지고 오늘 저희도 거기에 1위기를 담당하기 위해서 어바우 스타크래프트를 힘차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춘의 전략패치입니다. 저희 어바우 스타크래프트도 거기에 1위기를 담당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임성춘의 전략패치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어바우 스타크래프트의 전통적인 강세 코너 자 임성춘의 전략패치 오늘 첫번째 코너 초대손님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어바우 스타크래프트의 문을 활짝 열는 코너 임성춘의 전략패치입니다. 오늘 초대손님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졸아하시는 선물을 드리듯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그런 마음으로 많은 전략들을 좀 퍼주어 가시고 같이 교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인사를 해주십니다. 자 바통을 이제 우리 이승헌 최고의 지성파에서 이승헌에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도 가능하신가요? 굉장히 작게 얘기하셔가지고 뭐 잠깐만요 하나도 안들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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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데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 그 특별한 것들 한국에서 뭐 어... 아... 뭐라고 그랬지? 아... 아... 또 잊어버렸어 긴장돼 내 눈빛을 보면 머리 속에 하얘지나봐요 눈이 딱 맞추면서 그리고 이번에는 테헤란 테헤란의 신전략 여러분께서 자랑하고 싶으신 신전략에 대해서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이 www.mc.co.kr이죠 나머지 저... 어... 나이스타일기 나이스타일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왜 그렇게 물어 이거 마무리 공지해달라고 그러지 그냥 너무 많은 고민과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할게요 이런 것들을 선보이게 되면 아직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오늘... 컨디션이... 아... 너무 자책하지마 아... 아... 그 경기에서 이겨갖고 스타리그 본선에 아... 우선... 곧 있을 팀 리그나 저 개인적인 뭐... 스타리그, 매니저 리그 올라가는 거 아... 아... 다시... 다시 질문할까요? 네... 네... 저는 KTX 소속 프로토스 박지호입니다 네... 뭐... 다시 나와서 뭐... 다시 불러주셔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려고... 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네... 못했네요 네... 프로게이머들은 게임으로 말을 하죠 베르트랑 선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선수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베르트랑 선수는... 이긴 적이 있으시죠? 네... 그러면 지금 벌써... 어떤 작전이 머리에 섰겠네요 베르트랑 선수 나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한데 우리 카메라를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 팬 여러분께 인사! 네... 하하하하하하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앞으로... 앞으로 유해의 플랜 아... 포부 예... 응원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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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앞으로는 아인슈타인 전형이 뭐... 보여줄게요 제가 계속 이겼었어요 연습할 때 근데 요한형이 그 바로 전날에 어... 이거 안 좋다 선배님 최강인 내가 빌드 하나 가르쳐주겠다 딱 나타나더니 투... 레이스 빌드를 가르쳐준거에요 그런... 예... 가르쳐줬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구요 빌드가 그래서 그 빌드를 써 쓰므로 해서 이겼던거 같아요 아... 최연성 선수의 그런 전략에 홍준호 선수는 깜짝 놀랐죠 네... 그리고 한가지 재밌었던게 네... 선맵 최강인 내가 예... 임현 선수가 이렇게 말씀하신거에요 정말 재밌네요 하하하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크래프트의 모든거 스타크래프트의 쪽집게과의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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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MBC게임을 잘 지켜보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한번 봤던 그런 양상의 경기를 펼치는데 예... 옛날에 그 누구였었죠? 장진남 선수였는지 장진남 선수였는지 장진남 선수와 빅터 우센 선수의 경기였었습니다 그거랑 비슷한 양상인가요? 네... 약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좀 당황스럽다라는 거겠죠? 네... 장진남 선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치면 뭐 로봇틱스 퍼실리티 그러니까 드라군 견제가 온 것도 아니고 네... SCB도 들어가서 구경하게 내부를 두고 예... 오히려 혼란스러웠겠어요 네... SCB가 또 들어왔을 때 게이트에서 유닛을 생산하지 않구요 로봇틱스를 또 올렸어요 좀 당황스럽다라는 거겠죠? 장진남 선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치면 뭐 로봇틱스 퍼실리티 그러니까 드라군 견제가 온 것도 아니고 네... SCB도 들어가서 구경하게 네... 네... 오히려 혼란스러웠겠어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베르트랑 선수가 뭔가 좀 도전하는 입장에서 그런 심정으로 경기를 플레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박지호 선수 또 손이 굉장히 빠르군요 네... 사연을 받고 있는데요 네... MC게임 홈페이지는 www.mbcgame.co.kr입니다 네... 그 말씀하고 싶으셨던가요? 네... 네... 말씀하세요 한 번 더? 우리 주소? 예... www.mbcgame.co.kr입니다 네... 이곳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구요 임성철의 전략 배치 내용은 테란의 신전략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좀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어버아웃 스타크래프트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다시 보니까 즐거웠던 기억들, 괴로웠던 기억들까지 다시 한 번 생각이 나서 정말 좋았고요 김철민 캐스터와 이승원 해설, 이 두 분들 NG도 안 내고 재미있는 이야기는 자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히려 더 저보다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NG도 많이 내시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설날 특집으로 정말 재미있는 명경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변은종 선수와 한승엽 선수의 경기를 준비했는데 지난 14일 때 방송을 했었는데 왜 다시 보여주냐 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예, 그건 착각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 경기는 제 경기였거든요 본 경기는 왜 틀어지지 않았냐 라고 하시는 분들 예, 제가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명경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경기가 있었는데 이 두 선수가 경기를 끝나고 나서 리플레일 저장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재미있던 경기가 사장될까 싶어서 저희 중계직이나 작가분들 그리고 저희 PD님께서 막 슬퍼하셨었는데 오늘에서야 그 경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얼게임 시작됐습니다 자, 맵은 로어 스템플 MBC 게임 지금 보시는 2시 쪽 진영이 바로 변은종 선수의 진영이고요 변은종 선수의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변은종 선수의 한승엽 선수와의 어바웃 스타크래프 전적 1패를 안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변은종 선수가요 오늘은 컨디션이 좋겠죠 예, 근데 또 말이 그렇지 컨디션이라는 말이 가장 핑계되기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핑계많이 됐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요 자, 아직까지 한승엽 선수 하면 보이지 않고 있고요 한승엽 선수와 변은종 선수와의 네 리얼게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상당히 색다르네요 보통은 막 신혜 선수가 나오고 프로게이머 선수가 나오는데 자, 밝혀졌습니다 한승엽 선수는 12시 테란 그리고 변은종 선수는 2시 저그 초반 전략이 한승엽 선수의 요즘 경기 스타일을 보면 초반 전략이 들어갈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요 네네 변은종 선수는 가까운 위치에서 상대 종족을 상대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불리하죠, 저그가?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불리한데 변은종 선수는 선수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위치에서 경기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요 네 좋은큰 방어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고 가까운 위치에서의 소규모 접전을 좀 즐겨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하이라는 채팅이 넘어왔죠 서로 진영을 확인한 나는 2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네 저럴 때 저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못 봤는데 이렇게 하이라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왜죠? 왜죠? 저는 모르는데 하이 하는 거는 다 난 바로 옆에 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페이크로 이용을 해서 정찰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이라고 치면 제가 게임을 했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없더라고요 하하하하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있나요? 페이크를 쓰면 나쁜 거죠 말로 하하하하 이렇게요 네 자, 12시 테란과 2시 저그의 접전 초반부터 난타전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해봅니다 난타전을 벌일만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변은종 선수 초반부터 가까운 거리인데 앞마당 멀티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 앞멀티에요 이러면은 테란이 가까운 거리를 이용을 해서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압박 그러니까 한승엽 선수의 압박을 어떤 방법으로 벗어날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이 되겠죠 네 자 앞마당에 과감하게 확장을 시도하는 네 변은종 선수 벌써부터 마리나라가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과감합니다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네 초반부터 저렇게 머린 한기서부터 네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하지만 변은종 선수는 스포닝풀이 완성이 안된 상태 두번째 머린까지 내려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스포닝풀이 완성되자마자 라바티브리가 변제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앞마당 해처리까지도 완성된 변은종 선수 리파이너리도 지금 현재 지었고요 네 본진 안에서 익스트랙터를 짓지 않고 앞마당 속에다가 익스트랙터를 지은 것은 예 크립을 좀 넓게 펼쳐서 거기다가 성쿵콜로니를 건설을 하기 위한 아 변은종 선수의 생각인 것 같고요 네 예 저런 방법만 보더라도 각각 위치에서 변은종 선수가 얼마나 예 노련한 수단을 가졌는지 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벌써 적자로 부착 머리들이 예 아 이야 SCV로 예 언덕 위를 비추고 거기 언덕 밑에서 네 네 어른들이 아 사격을 했네요 어 초반부터 굉장히 긴장감을 어 한승엽 선수가 조성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상태에서는 확실히 변은종 선수가 더 긴장을 하고 있겠죠 네 네 네 나와있는 병령이라고는 저거닝 한 네다섯기 정도 그 다음에 앞마당 쪽에서 레어를 가면서 상승콜론이 하나에만 지금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네 지금 중요한 것은 저그가 드론을 생산할 만한 타이밍을 언제 눈치를 채느냐 그리고 테크트리를 얼만큼 빨리 안전하게 확보를 하느냐 네 이게 지금 변은종 선수의 관건이고요 네 지금 당장 그것을 결정하는 곳 그니까 네 드론을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 공격 유닛을 생산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변은종 선수가 당장 정보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소수 저그링으로 한번 빈집을 어 유인을 하면서 노려봤습니다만은 네 어림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머린의 숫자를 체크하겠죠 저그링으로 저그링으로 지금 저그링으로 달려들었던 것이 바로 머린의 숫자를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네 그 머린의 숫자 체크하다가 히드레스크 대회는 좀 늦게 지었습니다 네 네 네 보통 러커를 생각한다면 레어가 완성되면서 히드리스크덴이 정확하게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저글링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좀 늦었네요 그 정확한 타이밍은 레어가 절반쯤 올라갔을 때 히드리스크덴을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대충 비슷하게 레어가 올라가면서 히드리스크덴은 완성이 되어있고 바로 자원관리하면 러커를 개발할 수 있을만한 타이밍이 자원이 되거든요 자 한승엽 선수는 메딕이 동반되면서 일단 한번 진출을 시도를 해보는데요 자 두베스 상태 한승엽 선수 자 이제 러커가 나오게 되고요 러커가 나오게 된 부위에 12시 퇴란이 상당히 괴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러커를 12시 그 게스를 채취하는 부분 왼쪽 지역에 2부로도 띄워놓고 괴롭힐 수가 있어요 러커로요 그렇죠 자 한승엽 선수가 위기감을 조성하는 가운데 일단은 변은정 선수도 테크트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성큰콜론이 저정도 숫자 가지고는 우선 한번은 풀어보겠다는 생각 같은데요 4개로 늘어났네요 그 순간에 지금 팩토리의 모습은 아직까지 안보이고 있기 때문에 팩토리 지어졌죠 아 지어졌나요? 하나가 자 아래쪽에 에든까지 되고 있는 팩토리가 아직까지 지금 러커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변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타이밍에 안들어간 것은 역시 이제 한승엽 선수가 안전하게 한방병력을 모아서 지금 들어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저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저거님과 조합해서 러커가 나올 때 상기하면서 러커만 1.4 하면서 빠지겠다는 이 한승엽 선수의 생각인 것 같고요 네 한승엽 선수도 대단히 지금 안정적인 선택을 하고 있죠 어쨌든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러커의 숫자를 줄여주고 한방병력을 모은다면 그냥 뭐 이윤열 선수와 같이 베슬에 의존하지 않고 스캔에만 의존하면서 탱크로 전진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러커가 벌써 완성이 돼서 이제 서서히 서서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 러커는 언덕 위에서 흥욕을 한 것 같죠? 그렇습니다. 언덕에서 지금 벌인들이 펼쳐져 있으니까 넓은 범위로 넓은 범위에 지금 굉장히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네 언덕에서 지금 벌어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슬그머니 공격을 해보는 변호정 선수 abytes 두툼 입성 바귀 러 SEE 겨은종 선수가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참 드랍을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이었어요 세 명för 네 드랍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만한 거고요 공중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ермнет 멀다면 드랍까른 것이 좀 불안한 그런 공격 선택이 될 수도 있어도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드라블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변은정 선수 수락 준비를 할 것인지를 지켜봐야겠고요. 조금씩 조금씩 병력을 나눠서 나오기 시작하는 변은정 선수. 머리냅자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줄었네요. 아까 전에 언덕에서 럭커에 대한 럭커의 공격으로도 많이 당했고. 지금 섬으로 드론을 한 마리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버로드가 지금 5시 3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머리 숫자 줄이고 나오기 시작하는 변은정 선수. 자 스피드업까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자 오버로드 하나가 한시 쪽에서 경류를 벌써 스파이어테크 올라가 있네요. 지금 운영하는, 저그를 운영하는 변은정 선수의 방법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5시 지역에 페란이 드랍 10을 날리기에도 너무나 힘든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이제 스파이어도 완성이 됐고요. 변은정 선수가 지금 드랍 가기 전의 동작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한 번쯤 페란의 입구 쪽으로 들어가겠다는 위협 신호를 주고 입구 쪽에 방비를 튼튼하게 한 다음에 바로 빠져서 벌어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드랍 준비를 하죠. 이렇게 되면 그냥 드랍을 하는 것보다 확실히 상대가 눈치채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드랍에 당할 위험이 크다는 얘기죠. 자 오버로드에 러커를 다수 태우고 있는 변은정 선수 들어가나요? 변은정. 자 들어가서 러커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한승엽 선수 쪽으로 일단 후퇴. 자 팩토리 쪽에다가 또 벌어오 해주면 좋겠고요. 아 지금 데스리 아직 나오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요. 네 일단 오버로드에 가리면서 러커가 공격받는 걸 최대한 줄여보고 있는. 아 지금 컴센스테이션의 그 만화를 최대한 아끼면서 저 러커를 잡아줘야 되는데 러커를 막 군데군데 막 띄엄띄엄 이렇게 막 벌어오를 한다면은 막아내기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근데 일단 들어온 건 다 잡아 냈죠. 나머지 스캔 컴센스테이션의 만화가 어느 정도 있을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한 스캔 두세 번 정도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마당에 멀티가 커맨드 센터가 내려앉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컴센스테이션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앞멀티가 돌아가기 전에 벼른종 선수도 충분히 이번 드랍으로 효과를 봐야 되고요. 네 컴센스테이션이 두 개네요. 네 그리고 팩토리가 두 개입니다. 상대가 지금 당장 드랍 위주 그러니까 드랍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러커를 당분간 더 이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러커를 많이 뽑는 저그를 상대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공격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 빌드 그러니까 투팩토리를 지금 선택을 해서 테크 위주로 유닛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공격을 나가는 타이밍을 단축시키기 위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더 강력한 러커에 대항해서 강력한 공격을 펼치기 위해서 이기도 하고요. 자 언덕 위에 러커 컴센스테이션을 쓰도록 만들고 다시 한 번 11시 쪽에서 12시 쪽으로 위협이었나요? 그러다 맙니다. 지금 벼른종 선수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어렵네요. 빈 오버러스가 아닌 것 같은데요. 대규모 병력이 떨어질 듯 자 미네라필드 일하는 쪽으로 자 SCV이 잘 뺐고요. SCV이 잘 뺐고 탱크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그렇죠. 커멘드 센서 들어서 지금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글링을 동반했기 때문에 아 저글링이 탱크 한 가지 다 마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언덕 그런데 들어왔던 병력들은 다 잡혔죠. 여른종 선수? 네. 그나마 또 한중엽 선수 다행인 거지 병력의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네. 저것들 러커들을 막아낸 게 다행이네요. 말하자면 잠깐 덮을 들었다 내리고 그리고 SCV가 대피했던 것밖에 피해가 오히려 변은종 선수가 병력을 좀 쏟아부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변은종 선수의 이번 드랍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변은종 선수는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을 끌어쓰야 됩니다. 상대는 특세토리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맛만 먹으면 스캔 긁어가면서 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배슬 한기 타이밍부터 사실 나가는 게 투팩토리인데 네. 어... 지금 변은종 선수 나갈 수 있습니다. 아, 한중엽 선수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변은종 선수의 대응책을 한번 보도록 하죠. 변은종 선수 봐요. 그럼 어떻게 준비를 세우고 있는지 병력을 상당히 적절한 숫자를 쏟아부은 변은종. 네. 변은종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확장이 한 두 군데 정도 돼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지금 그렇죠. 배속적인 드랍을 할 수밖에 없는데 드랍은 이제부터 하면 할수록 조금 더 효과가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더 효과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병력, 지금 들어가는 드랍은 나오지 말도록 상대방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네. 발을 묶어주는 거겠죠? 그렇죠. 발을 묶기에는 태란의 병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배슬까지 갖춰진 형태이기 때문에. 자, 시간만 끌어주고 다시 후퇴하는 변은종 선수. 아, 예. 멀티 두 군데 확보, 선멀티까지 합해서요. 그리고 8시 쪽에 확장은 있습니다만은 아직 확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다면은 지금 단기간에, 단거리로 지금 어, 여기 그, 지금까지 모은 병력으로 테란이 한꺼번에 확 치고 나오면은 변은종 선수 입장에서 참 맞기 껄끄러울 것 같거든요. 얼마만큼 가디언을 빨리 띄울 수 있느냐가 또 가디언을 띄울 때까지 시간을 얼마만큼 버느냐가 지금 반권일 것 같습니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한승엽 선수는 시간을 주지 않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이언스 배슬! 이거 정말 위험한 타이밍이에요, 지금. 기상군에서 있어서는 상당히 저종자의 병력은 저그가 지금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 이거 좋네요. 이거 좋네요. 어바우 스타크래프트 무리익, 이펙스의 전략 패치에서 역전이라는 것은 바로 저그는 게릴라를 통해서 역전을 거둔다는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런 가디언이죠. 그렇죠. 자, 8시가 해처리는 완성이 된 듯하고요. 앞마당에 일단 SB는 일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진에는 미네랄이 많이 떨어졌죠? 예. 아직은 뭐 다 없어지지는 않았겠지만 네. 자, 한승엽 선수 서둘러야죠. 그리고 클로킹 레이스를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변은정 선수가 봤습니다. 네. 아, 한승엽 선수 그냥 뒤쪽으로 빼는데요. 자, 벌써 가디언은 나온 상태, 사이언스 배슬이 하나가 잡혔고요. 그다지 보유 된 현황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들어갔던 앞마당 확장기지 쪽에 그 럭커 두기 그 럭커 두기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겁니다. 럭커 세시 자살을 합니다. 아직까지 깨스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한승엽, 아, 변은정 선수가요. 네, 네. 럭커지는 지속적으로 뽑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자, 레이스 한 개죠. 가디언은 네, 확장을 좀 안전하게 하는데 도움을 줘야 하는 그런 그 가디언입니다. 자, 그런데 일부 병력이 빠져나왔어요. 8시 쪽을 견제하고 있는 한승엽 선수 네. 럭커가 네. 정신없네요. 정신없게 만들고 있네요, 진짜. 네. 네. 그, 아까 전에 계속해서 베릴라드랍을 하면서 네. 가디언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을 벌어줬던 게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 한승엽 선수가 불리한 게 맞나요? 네. 충분히 불리합니다. 그렇다면 한승엽 선수는 아까 우리 임성철 전략개치에서 보여준 것처럼 역전승을 거두려고 할 텐데 어떤 방법으로 그 방법을 모색을 하는지? 네. 한승엽 선수가 아까 전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헤란이 적을 상대할 때 역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배슬이거든요. 헌데 지금은 가디언이 거기까지 배슬을 많이 못 모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투팩토리를 선택을 했다면 조금 더 일찍 진출 방법을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레이스 세기. 어쨌든 가디언만 정리를 하면은 그래도 탱크는 남아있기 때문에 한승엽 선수가 진출을 할 수는 있기는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요.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8시 쪽은 견제를 청소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한승엽 선수. 치운 것 같죠?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승엽 선수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지금까지 봤으니까 저는 진격을 시도합니다만은 공중에서 가디언의 견제가 너무 심합니다. 네. 이렇게 좁은 길에서 싸움이라면은 지상군 싸움에서는 분명히 태난이 좋은데 가디언을 여기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 머린들이 쉽게 싸우고 없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퀸도 보였죠. 잠깐. 어. 퀸인데요. 커맨트 센터 차량 내려놓고 임패스티드 커맨트 센터를 위함이죠. 저거는. 고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 먹기겠는데요. 커맨트 센터. 와. 퀸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요. 아. 한승엽 선수의 커맨트 센터가 큰한 대우들을 먹혔죠. 그렇습니다. 네. 아. 오. 네. 겨른종 선수가 바로 이 러쉬만 어쨌든 망하내게 되면은 네. 어. 한승엽 선수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경기 위장이 어려울 텐데요. 자. 지난번의 서버 스파크T에서의 복수를 겨른종 선수가 사사히 성공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아무리 복수를 하지만 좀 잘생긴 것 같은데요? 커맨트 센터를 뺏어버리는 말씀이시죠. 네, 원래 복스는 잔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1시까지도 안전하게 확장이 되어 있는 별은정 선수 가까운 위치에서 정말 잘해요, 별은정 선수. 네. 드랍을 유효적절하게 잘 유용을 하면서 사실 드랍하면서 드랍 컨트롤을 하다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올리고자 하는 테크트리를 확보를 못하고 그냥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별은정 선수는 그렇지 않았고 야, 그거 한승엽 선수 치키죠. 패처리만 펴졌다 하면은 어디선가 나타나면 되군요. 아, 그런데 어디선가 또 뮤타리스가 날아나서 나타나서 패처리만 파괴를 하면 되기는 합니다, 지금. 아, 파괴. 파괴. 아, 못 시켰어요. 자, 레이스 있으면은 레이스로 날아가야죠. 네, 클래킹 됐으니까요. 네, 그런데 레이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승엽 선수 미네랄 26, 게스 800. 자, 그 감염됐던 커먼지 센터는 폭파시킨 모양이죠. 네. 자, 가디언이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는 관계로 아, 아래쪽에는 러커. 아, 함정을 타냈던 거네요, 이것은. 예, 한승엽 선수의 표정이 지금 우측 하단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불싸는 표정이었어요. 변은정 선수 연구 많이 했네요. 네. 예, 게다가 또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는 예, 저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면서 예, 머린들이 공격을 하러 갔음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다가오기 바랬는데 또다시 러커의 공격! 네, 맞은 일입니다. 이거는 좀 어렵겠네요. 예... 네... 변은정 선수가 뭔가 좀... 예, 다른 것을 해보고자 공격의 속도를 늦추지 않는 한 네. 이거는 한승엽 선수가 이기기 좀 어렵게 생겼습니다. 네. 자... 아... 가디언의 공격을 몸으로 맞아야만 되는 머린들. 아래쪽에 너크가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베슬이 많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베슬 없이는 이길 수 있을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까... 이래되이식 개발이 안 되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아직까지도 사이언스 퍼틀린트는 공중 구상에 있죠. 예, 그리고 급하게 가디언을 봤기 때문에 예, 베슬을 몰지 못하고 레이싱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울트라가 나오죠. 구속 공격으로 울트라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실 베슬의 숫자를 어느정도 포기를 하고 빠른 진출을 노리는 것이 예, 대저그전을... 아, 대저그전에서 쓰는 투팩토리 빌드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보다 예, 드랍에 의해서 시간을 좀 많이 끌렸기 때문에 예, 한승엽 선수가 진출을 제대로 제 타이밍에 하질 못했죠. 자, 병력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변은종 선수. 11시 해철이 파괴시키지 못한 게 한승엽 선수에게는 화근으로 더욱 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울트라 리스크는 꾸준히 생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바로 한승엽 선수가 변은종 선수의 기지까지 한번 조이지를 갈때 탱크와 함께 공격을 갈때 마지막으로 맞섰던 그 본진 드랍이 타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네. 앞마당 쪽에 두기 이렇게 기어서 들어간 이 드랍이 자원적인 타격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자, 인스네요. 오 Вас네 grants 파라사이트입니다. 아 á multiplication 움직임을 보겠다. 그렇다고 저 althuel을 파괴시킬 수도 없는 거구요. 아, 다양한 전략을, 저게 다양한 전략을 조사해주고 있는 변은정 선수네요. 근데 아직 뒷파일러가 안 나왔습니다. 뒷파일러는 약간 섭섭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테란 쪽에서 저 패러사이트를 없앨 수 있는 마법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는 편이고요. 자원도 지금은 없어요, 상당히. 자, 이번 경기에서 이긴 사람만이 업어 팁스를 진행하면서 나의 스타일까지 지켜볼 수 있고요. 패배한 선수는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경기 맞습니다. 자, 마치 무슨 밀린 숙제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정말 좋았고요. 명경기를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재경기를 다시 한 번 해주었던 두 선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날 특집을 끝으로 2003년 한 해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3기가 진행됩니다. 물론 진행자들도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게 되겠는데요. 이운열 선수, 홍진호 선수, 그리고 최상용 캐스터,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한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3기가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물론 각오를 들어봐야 되겠죠. 예, 저희들의 각오를 한 번 들어봐 주시죠. 안녕하세요. 투나 SG 소속 프로게이머 이윤열입니다. 최인규 선수의 CG 탱크 위쪽과 더불어서 하늘을 덮었어요.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3기의 멤버로 새롭게 참여하게 되는데요.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나 실수한 점이 있다면 귀엽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스타크래프트의 진정한 매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공격해서 결국 이런 식으로 경기 끝냅니다. 진짜 한 번도 안 쉬었죠. 안녕하세요. 투나 SG 소속 프로게이머 홍준호입니다. 밀고 올라가고 있는 홍준호 선수의 병량, 홍준호 선수의 병량, 홍준호 선수의 병량, 홍준호 선수의 병량! 자, 다가오는 동안 피해를 잃은 홍준호 선수의 럭코가! 아, 벌려있어요! 네,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인데요. 앞으로 새롭게 개편되는 3기에서는 저도 같이 출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주셨겠지만 조금 더 사랑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만큼 저도 더 열심히 하고 신선한 모습으로 다가실 테니까 변화 없는 사랑, 더 큰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색깔로 한번 통일로 하지 않았을까요? 커플룩으로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겠고요. 네, 큰일 나죠, 그랬다가. 가장 기대되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인기가수의 축하 공연도 함께 펼쳐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어바웃 스타크래프트를 진행하기도 좀 먼저 기쁘고요.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좋은 프로그램인 만큼 더욱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든든한 새로운 해설진, 임성춘 선수와 이제는 해설자가 됐지만요. 임성춘 해설, 이윤열 선수, 홍준호 선수와 함께 더욱더 새로운 호흡으로, 멋진 호흡으로 리그에서와는 다른 색다른 재미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04년에는 모든 일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일, 그리고 바라시는 일, 전부 다 이루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3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와 새해 인사까지 잘 보셨죠? 저와 함께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3기를 진행할 새로운 얼굴들 정말 든든합니다. 그렇다고 저야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2003년보다는 즐겁고 재미있는 해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물러나겠는데요. 2004년 한해는 보다 멋진 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